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윤미향 당선인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정의격연대는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 내용,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누가 한테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시대 대책 협의하자라면 이걸 밝혀줘야 안 됩니까?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아치가지고 정언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의 이형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형근 의원님, 윤미향 당선인은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장애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난 7일 날 이형수 할머니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태가 확산이 되니까 12일쯤 지나서 19일에 윤미향 당선인이 몇 명 측근들과 함께 대구로 이형수 할머니를 갑자기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이형수 할머니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 자리에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장애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요. 정의기억연대에서 기자회견 참석을 할머니한테 좀 타진을 했었는데 할머니가 뭐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정의위원에서도 정의위원 관계자들도 기자회견 장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신에 어제 입장문이 아닌 설명자료라는 걸 내놨는데요. 정의원 입장은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고 마음이 아프다. 30년 운동을 함께해 왔던 분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대신 이형수 할머니가 제기한 여러 가지 용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대신 입장 대신으로 내놨습니다. 어제 할머니 영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신대와 위안부는 명백하게 다르다. 그런데 왜 같이 묶어서 해갖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돈을 모으는 데 이용을 했느냐. 그러니 일본이 묶어서 하니까 일본이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상당히 분노를 나타냈거든요. 정신정대협이라고 하는 한국정신대문제협의체는 199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원으로 정의기억연대로 바뀐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대협 정의원을 우리 많은 국민들은 동일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저께 이형수 할머니 말씀은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다르다. 근로착취당한 정신대의 할머니분들과 그리고 성착취 노예를 당한 위안부 할머니는 다른데 이것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오는 혼돈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학계에서나 일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생각하고 다루고 접근하고 대처하는 그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김한우 원장님 어제 기자회견 모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용어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용어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근로정신대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후로 정신대라고 썼을 때 대체로 사람들이 위안부로 연상시키는 개념으로 써왔다는 겁니다. 정대협도 이제 정의위원회에서 정리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근로정신대 차원에서의 정대협이 결성됐지만 위안부 문제가 직접적으로 고백 폭로가 등장하면서는 사실상 그쪽 방향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동안에 활동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근로정신대 한정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지금 활동해왔는지 이것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마치 지금 이용수 할머니 발언 속에서는 너무 포괄돼서 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조금 어이할 소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용수 할머니도 좀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용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사를 잘 정리된 기사를 읽어봤는데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원래 70년대 일본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면서 우리 분명히 이런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신대라 쓰고 위안부 피해자라고 읽었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분명하게 서로가 달랐다. 일부는 정신대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다시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분들도 있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고 일부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분리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고 대부분 또 거기에 수긍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혹시 얘기에 그동안에 위안부로 포함돼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같이 포괄해서 뭔가 있으면서 본인이 홀대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했었냐면 본인의 구체적인 그동안에 피해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날짜 정도만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어제 전반적인 두 번째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는 하나만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울분 같은 것을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었다. 대신에 어제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새로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하게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간 것 정도는 지난번에 19일에 윤미향 씨가 찾아가서 처음에는 용서받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당사자가 직접 발언해서 당시에 했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분노를 가중시켰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2015년 합의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됐다, 심지어는 100억 관련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용수 할머니 얘기도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예 돈 가지고 사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인지 아니면 돈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어제 분명하게 당사자의 분노, 울분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구체적인 뭔가 앞으로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느끼실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하는지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하는지 위안부 생명을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30년을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정신대 대책 흡의에서 위안부를 이용해서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나이가 드다고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한데 우리 학생들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수 할머님의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용당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김만우 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제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님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자 5명의 질문이 있었죠.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6명 당선인과 관련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영수 할머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수 할머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윤미향 강사님이 사퇴를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신지 그것은 제가 할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하든지 그거는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30년을 하고도 아주 얼굴 없이 하루아침에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당한 제가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30년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리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발해버리고 또 국회의원이 뭐든지 모릅니다 자기가 또 살이 사욕 치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그만둬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우스 펌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가는데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이 윤미아이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600만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저 내 사람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모금을 하라 했습니까 제가 간다 했습니까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성당부분은 결국은 윤미아당선인에 대해서 나에게 이럴 수 없다 윤미아당선인은 국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용수 할머니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죠 이현근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선자가 윤미아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라는 위안부 관련 해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섭섭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분노가 이번 상황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아당선인과 관련된 이 부분 윤미아당선인이 지금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기자회견 지켜본 뭐 여러분의 반응은 SNS 보니까 갈리긴 하는데 적어도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는 진실 아니겠느냐 적어도 생각은 달리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라는 것이 정당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사실관계는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하고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아당선자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건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정의원과 관련돼서 국세청 공시회에서 누락된 액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검증하고 공천한 사람이 윤미아당이라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도 윤미아당선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하튼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육성으로 할머니가 분노하고 나가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민주당과 윤미아당선자는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대응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실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께서 얘기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그 부분에 진실을 접근해야지 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뭐 일부에서는 뭐 음모론도 나오고 뭐 배후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윤미아당선인이 국회의원 당선인직을 물러나서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의혹만으로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동단 사건 났을 때 사실관계 확인했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관계 이전에 이러한 어느 것이 진실이 더 가깝냐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방식이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피해를 입은 분이 이런 절규와 분노율을 정말 한 번 더 경청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바지 혹시나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김만우 원장님께서는 윤미안 당선인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강창일 의원이 했던 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아, 일본 전문가죠? 네, 일본 전문가에다가 특히 이래 과거 사안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활동을 해갖고 이번 중에 20대를 끝으로 이제 현역 정치 활동을 은퇴하는 분인데 유무죄라든가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을 흔들 정도의 문제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있다면 합당한 책임은 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 정도 기본적으로 현 상황만 가지고도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이라는 용어를 했을 때 어느 분에 대해서 배신을 가장 크게 느꼈을까라고 보니까 조금 전에 이미 이용수 할머니 발언이 나왔다시피 첫 번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금 가는 것을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대협을 만드는 기초를 쌓았던 윤정옥 명예계수 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대협 활동을 토대로 위해서 정치권 진출하는 것은 금기시했다는 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일정하게 이게 일종의 진보적인 운동과 결합하다 보니까 정파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이게 다시 정치적인 결합이 됐는데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금 활동을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기자회견을 지적했단 말이죠. 모금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어느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다. 그 취지는 상당 부분이 윤미향 지금 당선인에게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수 지금 할머니께서는 그동안에 주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라든가 해명을 하려고 찾아왔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 같은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서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관련해서 민주당이요. 현재 검찰에 나아 맡겨놓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해명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줘야 된다. 나머지 이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밝혀질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까지 정리해 주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형룡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한번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2017년 3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국회 차원에서의 탄핵소추는 12월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탄핵안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며칠 뒤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에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촛불 집회에서는 이미 물러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촛불 집회에서는 집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물러나라, 하야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그것과 비유해서 윤명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30년의 역사, 정의위원에 갖고 있는 역사는 우리는 높이 평가되고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인데 윤명 당선자의 개인의 행위 때문에 일탈 때문에 정의위원의 역사가 무시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정의위원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빨리 윤명 당선자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운동을 더 함께 더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침묵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돕는 활동을 30년간 해왔다 그것 자체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윤명 당선인도 분명히 남들이 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온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윤명 당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할머님, 이용사 할머님을 이해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것이 있다는 글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과 상당히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입니다라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뒤로는 윤미향 당선인은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윤미향 당선인이 전화로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들 지원하는 것은 꼭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화해 치유재단 1억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않으신 분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모금을 위해서 그 목적은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모금한 거예요. 1억을 드린 거죠. 그 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매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일본군 이하구 피해자들의 이와 같이 존중하고 지원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영수 할머니의 중심은 다른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전화하시는 신고를 받았고요.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를 만나서 함께 30여 년을 활동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느끼시는 서운함, 그리고 그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사실은 그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통화를 오래도록 해서 할머니, 제가 국회 가는 건 할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국회까지 가서도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나는 설명을 드렸지만 30년 동안 함께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가라 하는 게 또 할머니의 말씀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고.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생각을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을까, 아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이용수 할머니에게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아까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영군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또 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껀껀히 대응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자는 게 공식적인 당론이고요. 그 이후로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개개인의 입장을 밝힌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강창인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건 물론이고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실기를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 일부에서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는 개별적으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는 등원하지 않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김영춘 의원이 사퇴 이야기했고요. 강창일 의원도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꼭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21대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또 사퇴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 대변인의 논평이겠죠.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찬 기자회견의 연장성상에서 좀 더 본인의 말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또한 같이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회에 개혼되거나의 문제 이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당의 입장, 개인의 거취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지난주나 어제 기자회견이 있고 난 직후에나 똑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언제 되는 건지, 검찰 수사가 끝난 이유가 되는 건지, 국세청이나 행안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인지 이 부분은 아직도 불명확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인은 30일부터 20일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TF까지 구성했죠.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뇌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로 2001년도에 주소를 옮깁니다. 오늘 아침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빌라 매수한 이때부터 계좌 추적에 나서 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보건부에서 모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5년도 송죽동 빌라를 매수한 때부터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격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말이죠. 윤미향 당선인이 집을 구입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곽상도 의원 얘기는? 어제 곽상도 의원이 새로 제기한 의혹은 윤미향 당선인과 남편인 수원시민신문의 대표인 김삼석 씨 그리고 부친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5채의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그 일가의 수입이라는 게 빤한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5채나 되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수를 했는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95년도 처음 빌라를 매수한 이 시점부터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92년, 1992년부터 정대협이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름으로 모금을 시작했거든요. 그 시점이 93년쯤 뒤에 부동산 매수가 시작됐으니까 이 모금을 한 돈과 부동산을 매입. 95년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들, 93년이 또 있습니까? 93년쯤 지나서. 93년쯤 지나서. 93년이 아니고. 부동산 매입이 시작된 거니까 이 돈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그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샀다, 명확한 증거를 댄 건 아니죠, 박상도 의원의. 구체적인 물적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또 추적 보도를 하고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격 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련 의혹도 제기했고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뭐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어떤 하나의 현안이 불거지고 나면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해서 소득을 얻은 적도 있지만 정치권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정치 쟁점으로 변질하면서 본래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못마땅히 하는 쪽들은 이걸 상당히 정파적인 쟁점으로 다시 좀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려는 쪽에서는 친일 세력 보수 언론들의 공세다라고 나섰죠. 당시는 이걸 옹호하려고 했던 여당 측에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사그러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새로운 뭔가 주장들 하고 나오니까 나오고 있고요. 어제 심지어는 곽상도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당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잘못된 주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조금 더 정리해서 해 준다면 이게 정파적인 대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5채를 모두 동시에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팔고 샀을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대부분 2억 원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빌라는 8천만 원대고. 다 합쳐도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물론 뭐 현금으로 만약에 곽상도 의원 이야기도 현금으로 샀다고 한다면 이 많은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컨대 5번의 거래를 모두 다 현금으로 산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는 직업 형태로 봤을 때는 좀 특별하긴 합니다. 주목해 보려면 하는데 조금 더 곽상도 의원도 좀 정리된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용사 할머니의 주장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적으로 변질하면서 오히려 본질은 또 사라지는 그런 과거가 반복될까? 저희는 미래통합당의 말은 잘 안 보고요. 진보 언론 매체의 사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조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윤미향 당선자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문제제기에 누가 문제제기를 했냐라는 게 핵심이고 그 문제제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의원 자체를 가지고 공격한 것은 아니고 윤미향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탈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계 누락이라는 것은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이 되면 부정이 되고 부정이 반복이 되면 횡령 배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괄성 있게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누가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곽성도 의원은 의혹 제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섯 채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윤미향 당선자 이외에는 없어요. 물론 검찰이 물론 조사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빨리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선자가 분명하고 명쾌하고 정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 반응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의당과 국민의당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죠. 이제 위원장이 됐죠. 윤미향 관련 데스노트를 정의당에 묻는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지 정의당이 대답할 일이 아니다. 책임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의당. 윤미향 당선인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배후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주로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종이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러기는 좀 힘듭니다. 해서 여러분 전부 카메라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이거는 파일로 저희가 돌리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돌려드리면 되고 돌려주자고. 저 기자회견문은 어제 할머니가 직접 말로 한 부분에 다 언론들이 주목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잘 몰랐는데 저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어봤는데 할머니가 직접 썼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누군가 정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뭐 정리를 한 건 아마 분명할 겁니다. 저 할머니 입장에서 기자회견문이라는 일종의 어떤 서류 형태의 입장문을 작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저희 제 짐작으로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구수를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기자회견문에는 본인이 위안부로서 당했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위안부 활동의 향후 방향과 관련한 6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할머니가 하기에는 할머니의 법과 다르다고 해서 배우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지적이,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현근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가자인권평화당 맞죠? 평화인권당인가요? 당 이름도 사실 좀 어려워서. 최용상 대표가 1차 기자회견 주선도 하고 준비했고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으니까 불만을 품고 이렇게 배우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뭐 다 좋은데.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기자회견 봤습니다만 기자회견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보이셨어요?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항상 씁니까? 대통령 의견을 얘기를 하면 잘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세 가지 원칙, 시민 주도 방식으로 가고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30년 투쟁 성과에 대한 것들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80%는 물론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할머니께서 말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미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우리가 좀 숙지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중에 정말로 할머니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사실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언론 보도는 대부분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이 됐는데 말이죠. 이 내용을 다 들려드리기는 좀 시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발길도 차가지고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배에 찢어져들고 아프고 죽도록 아프고 가지고 저 잘만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만했다고 빌면서 살리도 올랐겠습니다. 이런데 또 머리를 깔지 뜯고 앉혀가지고 두 팔을 한뜻 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대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는 얘기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 보통 지금까지 지금도 납니다. 이래도 이걸 왜 그런지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지가 맨하고 한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 위안부가 그 두 가지가 여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계의 여성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도 쓰실 것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위안부는 여자다. 간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계의 여성분들한테 이 확실한 위안부가 여러분들의 여자라는 두 글자가 손상을 입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혀 고정했습니다. 네. 할머님이 올해 연세가 93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참 또렷하지요. 그리고 평화인권운동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내가 이거인 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데 세계의 여성들에게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기자도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참석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니까? 윤미향 씨가 다른 할머니한테 일본적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런 다신 보도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2015년에 돈이 나왔는지만 그거는 저한테 비밀로 했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몰라요. 저는 누구한테 받지 말라는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국민 기금이라든지 뭐든지 저는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쪽 돈을 유명 당선인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일본 기자들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 보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라고 정의기업연대에서 그렇게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 할머니가 왜 성노예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성노예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일본식의 보도가 있었고요. 이 상케이신문은 워낙 극우 성향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 저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평화인권운동 정의기업연대 활동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활동이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또 다르게 접근하고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 말미에 정말로 강국하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이 대부분 어린, 젊은 기자들 아니었겠습니까? 할머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셔서 그 후손들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이 유안부 문제,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제가 이렇게 있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있어도 거짓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걸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아래켜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대대로 내려갑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세 분간의 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순간만의 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